배용준 배용준 박수진 결혼 이후 혼전 임신 박수진 성형전 사진 루머 지라시 배우? 배용준 부인 박수진 아들 출산 배용준 소속 사키스트 관계자는 24일 배용준 박수진 부부가 어제 오후 서울 강남 모처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출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산모와 아이는 모두 건강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배용준 씨는 출산 때 아내 박수진 씨 곁을 든든하게 지켰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결혼 당시 결혼 이후로 혼전 임신 속도 위반 소문이 나돌았으나 이번 박수진 임신 아들 출산으로 사실이 아닌 루머 지라시로 발휘졌습니다. 아래는 박수진 배용준 신혼집 사진입니다. 배용준 박수진 결혼식 축하 파티 사진 신혼집 사진 집 공개 박수진은 지난 26일 첫 방송된 케이블 채널 올리브TV 옥수동 수제자에서 여전한 미모를 뽐내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한 테이스티 로드를 통해 먹방 여신으로 등극한 박수진의 TV 복귀는 많은 이들에게 반가움을 안겼습니다. 배용준 재산 재력은 지난해 재벌닷컴이 종가 기준으로 유명 연예인들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 가치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연예기획사 키스트의 최대 주주인 배용준이 현재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1384억 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용준 성격 주변인들의 에피소드에 따르면 의외로 소탈하면서도 남자다운 성격? 이라고 합니다. 한편 박수진 성형 전 사진 성형 수술관에서 알려진 바 없습니다. 보기 가수 박수진 남편 배용준 프로필 배용준 탤런트 영화 배우나이 1972년 8월 29일 고향 서울 신체 키 180cm 혈액형 5형 종교 천주교 소속사 키스트 가족 배우자 부인 박수진 자녀 아들 일남 학력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 중퇴 에듀 자녀 에듀 장소 교육 교육 종교 교육 교육